최근 전북군산과 서울 양천초등학교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까지 숨지면서 최근 나흘간 숨진 교사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